한국문학단편소설 산골 김유정 산 머리 위에서 굽어보던 햇님이 서쪽으로 기울어 나무에 긴 꼬리가 달렸건만 나물 뜯을 생각은 않고 이뿐이는 늙은 잣나무 허리에 등을 비겨대고 먼 하늘만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섰다. 하늘은 맑게 개고 이쪽 저쪽으로 뭉글뭉글 피어오른 흰 꽃송이는 곱게도 움직인다. 저것도 구름인지 학들은 쌍쌍이 짝을 짓고 그 새로 날아들며 끼리끼리 어르는 소리가 이 수풍까지 멀리 흘러내린다. 갖가지 나무들은 사방에 잎이 우겄고 땡볕에 그 잎을 펴들고 너울너울 바람과 아울러 산골의 향기를 자랑한다. 그 공중에는 나는 꾀꼬리가 어여쁘고 노란 날개를 팔딱이고 이가지 저가지로 올마앉으며 흥이겨운 행복을 노래 부른다.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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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양스레 노래도 부르고 맞은 쪽 저 바위 밑은 필시 호랑님의 드나드는 구리리라. 음침한 그 위에는 가시덤불 달의 넝쿨이 어지러이 엉클려 지붕이 되어 있고 이것도 돌이랄지 영록색 털복숭이는 올망졸망 놓였고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뻐꾸기는 날아와 그 잔등의 다리를 머무르며 뻐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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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이쁜이는 눈시울에 구슬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물바구니가 툭 하고 땅에 떨어지자 두 손에 펴든 치마 폭으로 그새 얼굴을 폭 가리고는 이뿐이는 흐륵흐륵 마냥 느끼며 울고 섰다. 이제야 후회 나누니 도련님 공부하러 서울로 떠나실 때 저도 간다고 왜 좀 더 붙들고 늘어지지 못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만 미어질 노릇이다. 그러나 마님의 눈을 기어 자그만 보따리를 옆에 끼고 산속으로 20리나 넘어 따라갔던 이쁜이가 아니었던가 과연 이쁜이는 산등을 질러갔고 으슥한 고갯마루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넘어오시는 도련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나 안 데려가지요 하고 애원 못한 것도 아니니 공연스레 눈물부터 앞을 가렸고 도련님이 놀라며 너 왜 오니? 여름에 꼭 온다니까 어여 들어가라 하고 역정을 내심에는 고만 두려웠으나 그래도 날 데려가라고 그 몸에 메어 달리니 도련님은 얼마를 벙벙이 그냥 섰다가 울지 마라 이쁜아 그럼 내 서울가 자리나 잡거든 널 데려가마 하고 등을 두드리며 달래일제 만일 이 말에 이쁜이가 솔깃하여 꼭 고지 듣지만 않았던들 도련님의 그 손을 안타까이 놓치는 않았던걸 정말 꼭 데려가주 그럼 한 달 후에 면 꼭 데려가마 난 그럼 기다릴 테하요 그리고 아침 햇발에 빗기는 도련님 옷자락이 산등으로 꼬불꼬불 저 멀리 사라지고 아주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뿐이는 남이 볼까 하여 피어 흩어진 개나리 속에 몸을 숨기고 치마끈을 입에 물고는 눈물로 배웅하였던 것이 아니런가 이렇게도 철석같이 다짐을 두고 가시더니 그 한 달이란 대체 얼마나 되는 겐지 몇 한 달이 거듭 지나고 돌도 넘었으련만 도련님은 이렇다 소식 하나 전할 줄조차 모르신다 실토로 터놓고 말하자면 늙은 이 잣나무 아래에서 도련님과 맨 처음 눈이 맞을 때 이뿐이가 먼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련만 이뿐 어머니가 마님 댁 시종이고 보면 그 딸 이뿐이는 잘 따져야 시의 시종이니 하잘 것 없는 계집애이거늘 이뿐이는 제 몸이 이름을 알고 시내에서 홀로 빨래를 할지이면 도련님이 가끔 덤벼들어 이게 장난이겠지 품에 꼭 껴안고 뺨을 깨물어 뜯는 그 꼴이 승굴숭굴하고 밉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쁜이는 감히 그런 생각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도 마님이 구미가 제치셨다고 얘 이쁜아 나물 좀 뜯어온? 하실 때 이쁜이는 퍽이나 반가웠고 아침밥도 몇 술로 건날리고 보군이를 동무삼아 집을 나섰으니 나이 아직 열여섯 살이라 마님에게 귀여움을 받는 것이 다만 좋았고 칠칠한 나물을 뜯어들이고자 한사코 이 험한 산속으로 기어올랐다 풀립의 이슬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았고 바위 틈바구니에 흩어진 잔디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서 떡먹으리 한 놈을 우물거리며 있는 중임에 이쁜이는 새근새근 가쁜 숨을 쉬어가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섰다가 바로 발 앞에 도라지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꼬챙이로 마악해려 할 즈음 등 뒤에서 뜻밖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어디로 따라왔던가 도련님은 몰풀의 나무 토막을 한 손에 지팡이로 짚고 붉은 얼굴이 땀 바가지가 되어 씩씩거리며 그리고 싱글싱글 웃고 있다 그 모양이 하도 수상하여 이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니 도련님은 좀 명구적은지 낯을 모로 돌리며 그러나 여일이 싱글싱글 웃으며 배심유한 소리가 난 지팡이 꺾으러 왔다 그렇지만은 이쁜이는 며칠 전 마님이 불러세우고 너 도련님하고 같이 다니며 매맞는다 하시던 그 꼬질함을 얼른 생각하고 왜 따라왔지요? 많이 마시면 난 매맞으라고? 하고 암팡스레 쏘았으나 도련님은 귓등으로 듣는지 그래도 여전히 싱글거리며 배심유한 소리로 난 지팡이 꺾으러 왔다 그제야 이쁜이는 성을 안 낼 수 없고 마님께 나 매맞아도 난 몰라 혼잣말로 이렇게 되알지게 쫑알거리고 너야 가든 말든 하라는 듯이 고개를 돌려 아까의 도라지를 다시 캐자노라니 도련님은 무턱대고 그냥 와락 달려들어 너 맞는 거 나는 알지 이쁜이를 뒤로 꼭 붙들고 땀이 쪽 흐른 그 뺨을 또 잔뜩 깨물고는 놓질 않는다 이쁜이는 어려서부터 도련님과 같이 자랐고 같이 놀았으되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두었다면 도련님을 벌컥 떠다 밀어 바위 너머로 곤두박히게 했을 리 만무였고 궁둥이를 털고 일어나며 도련님이 무색하여 멀거니 쳐다보고 입맛만 다시니 이쁜이는 그 꼬리복이 가여웠고 죄를 저지른 제 몸에 대하여 죄송한 자책이 없던 바도 아니건만은 다시 손목을 잡히고 이 잔나무 밑으로 끌릴지에는 온 힘을 다하여 그 손깍지를 버리며 야단친 것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니나 그러나 어딘가 마음 한편에 앙살을 피우면서도 넓히 끌려 가도록 도련님의 힘이 좀 더 좀 더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이쁜이가 얼굴이 빨개지며 앙큼스러운 생각을 먹은 것은 바로 이때이었고 난 몰라 마님께 여쭐 터이야 난 몰라 하고 적잖이 조바심을 태우면서도 도련님의 속맘을 한번 뜯어보고자 누가 종도 이러는 거야? 하고 손을 뿌리치고 된통 호령을 하고 보니 도련님은 이 깊고 외진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이는 그 말이 너 나하고 멀리 도망가지 않으련? 그러니 이쁜이는 이 말을 참으로 꼭 고지 들었고 사내가 이렇게 겁을 집어먹는 수도 있는지 도련님이 이 땅에 떨어지는 성냥갑을 호줌에 다시 집어넣을 줄도 모르고 덤벙거리며 산 아래로 꽁지를 뺄 때까지 이쁜이는 잔나무 뿌리를 베고 풀밭에 번듯이 드러놓은 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멀리만 달아나면 나는 저 도련님의 아씨가 되려니 하는 생각에 마님께 진상할 나물 캘 생각조차 잊고 말았다 그러나 조금 지남에 이쁜이는 어쩐지 저도 겁이 나는 듯 싶었고 발 딱 일어나 사면을 휘돌아 보았으나 거기에는 험상스러운 바위와 우거진 숲이 있을 뿐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련만 아마 산이 험한 탓일지도 모르리라 가슴은 여전히 달랑거리고 두려우면서 그러나 이 몸뚱이를 제 품에 꼭 품고 같이 둥글고 싶은 안타까운 그런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었으니 도련님은 이렇게 정을 드리고 가시고는 이제 와서는 생판 모르는 채 하시는 거나 아닐런가 마을 마을 두 손등으로 눈물을 싣고 고개는 얼에 들었으나 나물 뜯을 생각은 않고 이뿐이는 늙은 잣나무 밑에 앉아서 먼 하늘을 치켜대고 도련님 생각에 이렇게도 넋을 잃는다 이제와 생각하면 야속도 스럽나니 마님께 매를 맞도록 한 것도 결국 도련님이었고 별 욕을 다 당하게 한 것도 결국 도련님이 아니었던가 매일과 같이 산을 올라다닌지 단 나흘이 못되어 마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혹은 짐작만 하셨는지 저녁때 기진하여 내려오는 이쁜이를 불러앉히시고 너 요년 바른대로 말해야지 죽인다? 응? 하고 회초리로 때리시되 볼깃짝이 톡톡 붉어지도록 하시었고 그래도 안착이 아니라고 고집을 쓰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겨들어 머리채를 휘감고 주먹으로 등어리를 서너 번 쾅쾅 때리더니 그만도 좋으련만 뜰 아랫방에 갖다 가두고는 사날식이나 바깥 구경을 못하게 하고 구매밥으로 구박을 막 하면은 이뿐이는 짜장 서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징역살이 맨 마지막 밤이 깊었을 때 이뿐이는 너무 원통하여 혼자 앉아서 울다가 자리에 누운 어머니의 허리를 꼭 끼고 그 품속으로 기어들며 어머니, 나 대련님하고 살 테야 하고 그의 저의 속중을 토설하니 어머니는 들었는지 먹었는지 그냥 잠잠히 누웠더니 한참 후하고 한숨을 내뿜을 때에는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고 그리고 또 한참 있더니 입을 열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이렇게 늙었으나 자기도 색시 때에는 입분이 많지나 어여뻤고 얼마나 맵시가 출중났던지 노라리와 은근히 배가 맞았으나 몇 달이 못 가서 노마님이 이걸 아시고 하루는 불러 새고 때리시다가 마침내 세매 못 이겨 인두로 하초를 지지려고 들이덤비신 일이 있다고 일러주고 다시 몇 번 몇 번 당부하여 말하되 석숙내가 벌써부터 말을 건네는 중이니 도련님에게 맘을랑 두지 말고 몸 잘 갖고 있으라 하고 딱 떼는 것이 아닌가 하기야 입분이가 무남독녀의 귀여운 외딸이 아니었더런들 사흘 후에도 바깥엔 나올 수 없었으려니와 비로소 대문을 나와보니 그간 세상이 좀 넓어진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벗어난 짐승과 같이 몸에 가뜬함을 느꼈고 흉측스러운 산으로 뺑뺑 둘러싼 이 산골에서 벗어나 넓은 버덩으로 나간다면 기쁘기가 이보다 좀 더하리라 생각도 하여보고 어머니의 영대로 고추밭을 매러 겨울길로 내려가려니까 왼편 수풍 속에서 도련님이 불쑥 튀어나오며 또 붙들고 산에 안 갈테냐고 대고 보채인다 의배가 학교를 다니다가 요즘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온 뒤로는 공부는 할 생각 않고 날이면 날 저물도록 저만 이렇게 붙잡으러 다니는 도련님이 딱도 하거니와 한편 마님도 무섭고 또는 모처럼 용서를 받는 길로 그러고 보면 이번에는 호대히 불이 내릴 것을 알고 이뿐이는 오늘은 안 되니 내일 모레쯤 가자고 좋게 달래다가 그래도 듣지 않고 굳이 가자고 성화를 하는 데는 할 수 없이 몸을 뿌리치고 뺑소는 놀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구질구질이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한동안 손을 못 댄 고추밭은 풀들이 제법 성큼히 엉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갈피를 모르겠는데 이뿐이는 되는대로 한편 구석에 치마를 도사리고 앉아서 이것도 명색은 긴매는 거겠지 호미로 흙 등만 따작거리며 정작 정신은 어젯밤 종은 상정과 못 사는 법이라던 어머니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만 일념으로 아루새기며 이리 쉽고 저리도 씹어본다 그러나 이뿐이는 아무렇게도 나는 도련님과 꼭 살아보겠다 혼자 맹세하고 제가 아씨가 되면 어머니는 일태면 마님이 되렸마는 왜 그리 극성인가 싶어서 좀 야속하였고 해가 한나절이 되어 목덜미를 확확 달릴 때까지 이리저리 곰곰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며 밭은 여태 한 고랑도 다 끝이 못났으니 이놈의 밭이 하고 탓 안 할 탓을 하며 저절로 하품이 나올 만치 어지간히 기가 막혔다 이번에는 좀 빨랑빨랑 하리라 생각하고 이뿐이는 호미를 잽싸게 놀리며 폭폭 찍고 덤볐으나 그래도 웬일인지 일은 손에 붙지를 않고 그뿐 아니라 등 뒤 개울의 덤불에서는 온갖 잡새가 귀둥대둥 멋대로 속삭이고 먼 발치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가 메 하고 늘어지게도 소리를 내뽑으니 이뿐이는 이걸 듣고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지 않을 수 없고 바깥에선 수양버들 그늘에 쓰러져 한잠 들고 싶은 생각이 곧바로 나지만은 어머니가 무서워 차마 그걸 못하고 만다 이제는 개집애는 밭일을 안 하도록 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뿐이는 우라증이 나서 호미를 메꼽고 얼굴에 땀을 씻으며 앉았노라니까 들로 보리를 거들어 가는 길인지 석숭이가 빈 지게를 지고 꺼불꺼불 반머리에 와 서더니 아주 썩 시퉁그러지게 입을 삐죽거리며 이뿐이를 건너대고 하는 소리가 너 대련님하고 그랬대지 새파랗게 간 빗으로 가슴을 쭉 내리긋는데도 아마 이토록은 재겹지 않으리라마는 이뿐이는 어서 들었느냐고 따져볼 겨를도 없이 얼굴이 그만 홍당모가 되었고 그놈의 소위로 생각하면 대뜸 들어 덤벼 그 귓백이라도 물고 늘어질 생각이 곧 간절은 하나 한 죄는 있고 어째볼 용기가 없음에 다만 고개를 푹 수그릴 뿐이다 그러니까 석숭이는 제가 괜 듯 싶어서 이뿐이를 짜장 넘보고 제법 밭 가운데까지 들어와 떡 버티고 서서는 또 한 번 시큰둥하게 그리고 언먹는 소리로 너 대련님하고 그랬대지 전일 같으면 제가 이쁜이에게 지게 막대기로 볼기 맞을 생각도 않고 감히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하기커녕 지 아버지 장사하는 원두막에서 몰래 참외를 따가지고 와서 얘 이쁜아 너 이거 먹어라 하다가 난 니가 주는 건 안 먹을 테야 하고 몇 번 내뱉음에도 굳지 않고 굳이 먹으라고 떠맡김으로 이쁜이가 마지 못하는 채 하고 받아들고는 물론 치마 폭에 흙을 싹싹 문대고 나서 깨물고 앉았노라면 아무쪼록 이쁜이 맘에 잘 들도록 호미를 대신 손에 잡기가 무섭게 는실난실 김을 매주었고 그리고 가끔 이쁜이를 웃겨주기 위하여 그것도 재주라고 박고랑에서 잘 봐야 곰같은 몸뚱이로 이리둥글고 저리둥글고 하였다 석숭 아버지는 이놈이 또 어디로 내뱉구나 하고 찾아다니다가 여길 와보니 메라는 제 밭은 안 메고 남 계집의 밭에 들어와서 대체 온 이게 무슨 노름인지 이 꼬리고 봄에 기도 막힐 뿐더러 터지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노여운 낯을 지어가며 너 이놈아 니 밭은 안 메고 남의 밭에 들어와 그게 뭐냐 하고 꾸중은 하였지만은 석숭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다 보고 고만 멀수룩 하여 궁둥의 흙을 털고 일어서며 이뿐이 밭 좀 매주러 왔지 뭘 그래 하고 되레 퉁명스러이 뻣땜에는 더 체크하지 않고 에이 망할 자식도 다 많아 하고 돌아서 저리로 가며 보이지 않게 픽 웃고 마는 것인데 그러면 이뿐이는 저의 처지가 꽤 야릇하게 됨을 알고 저기까지 분명히 들리도록 너보고 누가 밤매 달랬어 가 호요 가 가 하고 다 먹은 참회는 생각 않고 등을 떠다 밀며 구박을 막 하던 이런 터이렴만 제가 이제와 누굴 비위를 긁다니 하늘이 무너지면 좋지 이것은 도시 말이 안 된다 돌 이뿐이는 남다른 부끄러움으로 온 전신이 확확 다는 듯 싶었으나 그러나 조금 뒤에는 무한을 당한 거기에 대가품이 없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하고 앙칼스러운 역심이 가슴을 콕 찌를 때에는 어깨뿐만 아니라 등어리 전체가 셀룩 거리다가 새침이 발딱 일어나 사방을 훑어보더니 대낮이라 다들 일들 나가고 안마을에 사람이 없음을 알고 석숭이 소맷자락을 넌지시 끌며 그 옆 숙성이 자란 수수밭 속으로 들어간다 밭 한복판은 아늑하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으므로 함부로 떠들어도 괜찮으려니 믿고 이뿐이는 거기다 석숭이를 세워놓자 밖고랑에 널려진 돌 틈에서 맞아 죽지 않고 단단히 아플 만한 모리돌맹이 하나를 집어들고 그 옆 정강이를 모질게 후려치며 이 자식! 뭐 어쩌고 어째! 하고 딱딱 으르니까 석숭이는 처음에 뭐나 좀 생길까 하고 좋아서 따라왔던 걸 벼랑간 난데없는 모진 돌만 날아들매는 아! 아이! 하고 소리치자 똑! 선불 맞은 노루 모양으로 한 번 뻗을 껑 뛰며 눈이 그야말로 왕방울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석숭이는 미움보다 앞서느니 기쁨이요 전일에는 그 옆을 지나도 본둥만둥하고 그리 대단히 여겨주지 않던 그 이쁜이가 일부러 이리 끌고 와 돌로 때리되 정말 아프도록 힘을 드릴 만치 이쁜이에게 있어는 지금의 저의 존재가 그만큼 끔찍함을 그 돌에서 비로소 깨닫고 짓꽂이 싱글싱글 웃으며 한 번 더 뒤둥그러진 그리고 흘게 늦은 목소리로 에휴! 뭘! 되려님하고 그랬다는데! 하고 놀려주었다 이쁜이는 뭐? 이 자식! 하고 상기된 눈을 똑바로 떴으나 이번에는 돌멩이 집을 생각을 않고 아까부터 겨우 참아왔던 울음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니다! 아니다! 내 부러워 그랬다! 아니다! 하고 입에 불이 났게 그리고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며 아니다를 여러 십 번을 부른 때에야 간신히 울음을 진정해놓았고 이쁜이가 아직 느끼는 음성으로 몇 번 당부를 하니 인제 남 듣는데 그러면 내 너 죽일 터야? 그래! 인제는 안그러마! 참으로 이런 나쁜 소리는 다시 입에 담지 않으리라 맹세하였다 이쁜이도 그제야 마음을 놓고 흔적이 없도록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그래봐라! 내 죽인다! 또 한 번 다져놓고 고추밭으로 도로 나오려 할 때 석숭이가 와락 달려들어 그 허리를 잔뜩 껴안고 너 그럼 우리 집에서 나한테로 시집 오라니까 왜 싫다고 그랬니? 하고 서로 좀 성가시게 굴었다 치더라도 만일 이쁜이가 이 행시를 도련님이 아신다면 단박에 정을 떼시려니 하는 염려만 없었더라면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을 그토록 오지게 혼을 냈을 리 없었겠다고 생각하면 두고두고 입대껏 후회가 날이 많지 그렇게 사내의 뺨을 우려친 것도 결국 도련님을 위하는 이쁜이의 깨끗한 정이 아니었던가 물 가득히 품에 찬 서러움을 눈물로 가시고 나물 바구니를 손에 잡았으니 이쁜이는 다시 일어나 산 중턱으로 거친 수풍 속을 기어내리며 도라지를 하나둘 캐기 시작한다 참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나 멀리 날아온 풍설을 들어보면 도련님은 서울과 어여쁜 아씨와 다시 정분이 났다 하고 그뿐만 더 오히려 좋으련마는 대게 마님은 마님대로 늙은 총각 오래 두면 병난다 하여 상냥한 아가씨만 찾는 길이니 대체 이게 웬 셈인지 이쁜이는 골머리가 아팠고 도라지를 캔다고 꼬챙이를 땅에 꾹 꽂으니 그대로 집고선 채 해만 점점 부질없이 저물어 간다 맥을 잃고 다시 내려오다 이쁜이는 앞에 우뚝 솟은 바위를 품에 얼싸안고 그 앞을 굽어보니 험악한 석벽 틈에 맑은 물은 웅숭 깊이 칭칭 괴었고 설핏한 하늘에 붉은 노을 한쪽을 똑 떼들고 푸른 잎새로 전을 둘렀거늘 그 모양이 보기에 퍽도 아름답다 그걸 거울 삼고 이쁜이는 저 밑에 까맣게 비치는 저의 외양을 또 한 번 고쳐 뜯어보니 한때는 도련님이 조르다 몸살도 나셨으려니와 의복은 비로 추레할 망정 저의 눈에도 밉지 않게 생겼고 남 가진 이목구비에 반반도 하렴만은 뭐가 부족한지 달리 눈이 맞는 도련님의 심정이 알 수 없고 어느덧 원망스러운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니 잔잔한 물면에 물 둘레를 치기도 전에 무슨 밥이나 된다고 커단 꺾지는 휘영휘영 올라와 꼴딱 받아 먹고 들어간다 이뿐이는 얼빠진 등신같이 맑은 이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니 볼씨로 제 몸을 풍덩 던지어 깨끗이 빠져도 죽고 싶고 아니 이왕 죽을진데 정든님 품에 안겨 같이 풍 빠지어 세상살을 다 잊고 알뜰히 죽고 싶고 그렇다면 도련님이 이 등에 넓죽 엎뛰어 뺨에 뺨을 비벼대고 그리고 이 물을 같이 굽어보며 얘, 울지 마라 내가 가면 설마 아주 가겠니? 하고 새우 달랠째 꼭 붙들고 풍덩실하고 왜 빠지지 못했던가 시방은 한가도 컸건만은 그 이뿐이는 그래도 삶이 줄였던지 정말 올 여름엔 꼭 오후? 하고 아까부터 몇 번 묻던 걸 또 한 번 다져보았거늘 도련님은 시원스러이 선뜻 그럼 오구 말고 널 두고 안 오겠니? 하고 대답하고 손에 꺾어들었던 노란 동백꽃을 물 위로 획 내던지며 너 참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알면 용치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이야기하여 가로돼 옛날에 이 산속에 한 장사가 있었고 나라에서는 그를 잡고자 사방 팔면에 군사를 놓았다 그렇지만은 장사에게는 비호같이 날랜 날개가 돋친 법이니 공중을 훌훌 나는 그를 잡을 길 없고 머리만 앓던 중 하루는 그의 이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로 돼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이 잡수시는 깨끗한 이 물을 몸으로 흐렸으니 누구라도 천벌을 아니 입을 티 업고 몸에 물이 닿자 돋쳤던 날개가 흐지부지 녹아버린 까닭이라고 말하고 도련님은 손짓으로 장사의 처참스러운 최후를 신용하며 가장 두려운 듯이 눈을 커닿게 끔쩍끔쩍 하더니 뒤를 이어 그 말이 아휴 무서워 얘 우지 마라 저 물에 눈물이 떨어지면 너 큰일 난다 그러나 이쁜이는 그까지 소리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리 신통치 못하였고 며칠 후 서울로 떠나면 아주 놓일 듯만 싶어서 도련님의 얼굴을 이익히 쳐다보고 그런 다짐을 두고 가라 하다가 도련님이 조금도 서슴없이 입고 있던 자기의 저고리 고름 한짝을 뚝 떼어 이쁜이 허리춤에 꾹 꽂아주며 너 이래도 못 믿겠니 아니 황송도 하거니와 설마 이걸 두고야 잊으시진 않겠지 하고 속이 든든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대장부의 노르심에 이렇게 하고 변심은 없을 깨나 그래도 잘 따져보니 이 고름이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 차라리 따라 나서는 이만 같지 못하다고 문득 마음을 고쳐먹고 고개로 쫓아간 건 좋으련만은 왜 그랬던 거 이 험한 깊은 산속에 올라와 옛 기억을 홀로 더듬어 보며 이뿐이는 해가 저물도록 이렇게 울고 섰곤 하는 것이다 길 길 모든 새들은 어제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날도 맑으련만 오늘은 웬일인지 이뿐이는 아직도 올라오질 않는다 석숭이는 아버지가 읍의 장에 가서 세 마리의 닭을 팔아 그걸로 소금을 사오라 하여 아침 일찍이 나온 것도 있고 이 산에 올라와 다리를 묶은 닭들을 한편에 내던지고 늙은 잔나무 그늘에 누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이쁜이가 좀 채 나오지 않음에 웬일일까 고갯도 노하지나 않았나 하고 엘저읍이 이렇게 애를 태운다 올 가을이 얼른 되어 새 곡식을 거두면 이쁜이에게로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 기쁨인들 이 위 더할 때 있으려마는 이분도 또 이쁜이가 밥도 안 먹고 죽는다고 야단을 친다면 헌일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거늘 그렇게 쌀쌀하고 매일매일 하던 이쁜이의 태도가 요즘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다소곳하고 눈 한번 흘길 줄도 모르니 이건 참으로 춤을 추어도 다 못 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비가 내리던 날 마님 댁 울 뒤에서 이쁜이는 옥수수를 따고 섰고 제가 그 옆을 지날 때 은근히 손짓을 하므로 가까이 다가서니 귀에다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가 너 편지 하나 써주련 그래 그래 써주마 내 잘 쓴다 석숭이는 너무 반가워서 허둥거리며 묻지 않는 소리까지 하다가 또 그 말에 내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니 도련님에게 편지를 쓰되 이쁜이는 여태 기다립니다 하고 그리고 이런 소리는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므로 그런 편지면 1년 내내 두고 썼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채틀 못 박힌 연필 글씨로 다섯 줄을 그리기에 꼬박이 이틀 밤을 새고 나서 약속대로 산으로 이쁜이를 만나러 올라올 때에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만나러 오는 남편의 그 기쁨이 또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쁜이가 얼른 올라와야 뭐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고 이 닭들을 팔아 선물을 사다 주련만 오진 않고 석숭이는 암만 생각해야 영문을 모르겠으니 아마 요전번 이 편지 써왔으니까 너 나하고 꼭 살아야 한다 하고 크게 얼른 것이 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쁜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래 하고 눈에 눈물을 보이며 그 편지 읽어봐 하고 부드럽게 말한 걸 보면 그리 노한 것은 아니니 석숭이는 기뻐서 그 앞에 떡 버티고 제가 썼으나 제가 못 읽는 그 편지를 떠듬떠듬 대련님 전상살이 가신지가 오래됐는디 왜 안 오고 1년 반이 됐는디 왜 안 오고 하니깐 이쁜이는 밤마도 눈물로 세우며 이쁜이는 그럼 죽을 테니까 나를 뜻이 얼찐 와서 이렇게 땀을 내며 읽었으나 이쁜이는 다 읽은 뒤 그걸 받아서 피봉에 도로 넣고 그리고 나물 보구니 속에 감추고는 그대로 덤덤이 산을 내려온다 산 기슬구로 내리니 앞에 큰 내가 놓여있고 골고루도 널려박힌 험산 굳은 웅퉁 바위 틈으로 물은 우람스레 부딪히며 콸콸 흘러내리며 정신이 다 아찔하여 이쁜이는 조심스레 바위를 골라 디디며 이쪽으로 건너왔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같이 멀리 도망가자는 도련님이 저 서울로 혼자만 삐죽 달아난 것은 그 속이 알 수 없고 사나이 맘이 설사 변한다 하더라도 잣나무 밑에서 그다지 눈물까지 머금고 조르시던 그 도련님이 인재와 싹도 없이 변하신다니 이하 신의 조화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쁜이는 산처럼 잎이 퍼들어진 호양 나무 밑에와 발을 멈추며 한 손으로 보구니의 편지를 꺼내어 행주 치마 속에 감추어 들고 석숭이가 쓴 편지도 잘 찾아갈는지 미심도 하거니와 또한 도련님 앞으로 잘 간다 하면 이걸 보고 도련님이 끈뻑하여 뛰어올 깬지 아닌지 그것조차 장담 못할 일이 것만은 아니 오신다 이 옷고름을 두고 가시던 도련님이거늘 설마 이 편지에도 안 오실리 없으리라고 혼자 서서 우기며 해가 기우는 먼 고개치를 바라보며 체부 오기를 기다린다 체부가 잘 와야 사흘에 한 번 밖에는 더 들르지 않는 줄을 저라고 모를 리 없고 그리고 어제 다녀갔으니 모래나 오는 줄을 번연히 알렸만은 그래도 이쁜이는 산길에 속는 사람 같이 저 산빗할로 꼬불꼬불 돌아 나간 기나긴 산길에서 금시 체부가 보일 듯 보일 듯 싶었는지 해가 아주 넘어가고 날이 어둡도록 지루하기도 이렇게 속 달게 체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어제와 같이 날도 맑고 산에 새들은 노래를 부르건만 이뿐이는 아직도 나올 줄을 모른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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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